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개미뚠뚠입니다. 자 이번에 볼 컨텐츠는 개미뚠뚠 유튜브 채널의 VIP 한번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멤버십 팬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보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8월 9월 10월 11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빠바바밤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달에만 7명을 확보했네요 여러분들 어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7명도 감사하지만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자 멤버십 VIP는 무슨 혜택이 있냐 회원들끼리만 댓글을 쓸 수 있는 다른 커뮤니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몰랐죠 우리들끼리 오늘 왜 안해 오늘 게임하자 오늘 뭐 하자 이렇게 회원들끼리만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방이 또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7명 있는데요 7명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우 자 일단 현재 등급 유지기간은 10일 회부가 1등이구요 여왕 왕개미입니다. 회부가 첫번째로 해줬어 그 다음으로는 양민이 여왕 앤 왕개미 8일 해줬구요 두번째로 길게 했네요 그 다음부터는 앙키모찌 여왕 왕개미 7일 자 거점이 일꾼개미 6일 오우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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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개미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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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거져마 그럴 수 있어 형아는 일꾼개미도 사랑한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카오님께서 여왕 왕개미 2일째 유지기간이구요 까망니가 여왕 왕개미 2일째 유지중입니다 그리고 본개가 여왕 왕개미 현재 등급 유지기간 2일 오우 여기에는 7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오우 VIP야 VIP 여기있는 사람들은 오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일꾼하는 명에다가 6명이 여왕이랑 왕개미야 어 일꾼개미 혼자 힘들어 죽겠는데 개웃기네 다 여왕이야 얘 혼자 일꾼이고 거점이 혼자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자 멤버십 패턴 일꾼개미는 1990원 간부는 1990원 여왕 왕개미는 4,990원 자 여기 배지 여러분들 아시죠 배지 있는거 한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음단계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림 이모티콘들도 있습니다 자 혜택은 자 혜택은 일꾼개미는 어 새해 동영상 우선 시청권이 있구요 간부 개미는 간부 개미는 간부 개미는 간부랑 일꾼개미 혜택 해택 누릴 수 있고 일꾼개미는 어 우선 시청권만 있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형아가 12월 동안 어 이거 멤버십을 VIP를 열어놨는데 어 7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있는 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있는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혜택은 해부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 나중에는 또 몰라 누가 1등이 될지 도중에 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 열심히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뚜랑해 여러분들 좀 있다가 커스텀 매치로 만납시다 바이바이 뚜랑해 뚜랑해